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불법 체류 외국인 약 3만 7천 명을 출국 조치했습니다. 법무부는 지난해 상반기 200% 넘게 증가한 약 2만 명을 단속해 약 1만 8천 명을 강제 퇴거하는 등 총 3만 7천 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정부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하는 등 불법 체류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.